네, 성공 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짱의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전태진 그리고 이광모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답답한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대응을 세워볼 오늘짱의 관심주 탑10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0일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최근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의 10입니다. 끝나지 않은 공매도 전쟁 2차 전지 대표주 6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잔액이 6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들은 내용보다는 수급에 따라 시장 영향으로 변동성을 다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한국과 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 그룹은 호주와 서로 자원 개발부터 원료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 사업에 지금 순항을 보이고 있고 올해 또 리튬 생산 본격화가 전망된다. 2차 전지 소재 원료 조달의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나오자 상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견주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더니 오늘 반등도 결국 힘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장중 100만 원을 이탈하는 등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최근 2차 전지주들의 약세 흐름, 분위기 무거운 가운데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장 초반 강했던 테마, 요소 테마가 오늘의 9위입니다. 올해 요소 수출을 대폭 늘렸던 중국이 자국의 공급 부족에 제재를 걸면서 중국 자국 내 비료 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을 중단, 지시했다라는 외신 보도에 요소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 대형 비료 제조 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요소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촉발 등으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반사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비, 경롱, 누부, 효성 OMB, 남해화학과 같은 비료 관련주,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케이지케미칼 같은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품기대란을 겪은 이후에 정부와 민간이 대비를 해오면서 두 달 분의 요소를 비축해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수출 제재가 아니다,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해명 기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소 테마의 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이슈와 함께 주가 끔틀대고 있는 종목 SY가 오늘의 8위입니다. 네움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죠. SY는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 1위, 모듈러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모듈러 관련주로 최근에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공급 기대감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인프라, 에너지 건설 등 분야에서의 논의 기대를 키우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함께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내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논의, 또 재건 기대로도 움직입니다.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을 꾸려서 9월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네움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함께 급등했으나 장 초반 대비 상승부는 다소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외 테마주들도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후죽 쓴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SY를 필두로 해서 또 그 중심 잡아보도록 하죠.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2차전지회 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3건의 1만의 반등에 나섰지만 그 힘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니튬 생산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긍정적인 이슈를 좀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포스코홀딩스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광 파트너님. 네, 일단은 최근에 2차전지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보이는데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또 등락폭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앞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비해서는 아주 큰 상승 여력이 좀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두 그룹사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이동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대형주 섹터에 대한 솔린 현상이 나왔을 때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여전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대형주에 대한 솔린 현상이 조금씩 시장에서 무게가 좀 덜어지고 좀 완화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챙겨본다고 했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를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DX에 대한 이동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자체로서 시장에서 캐파 증서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양극재 소재라든가 그 밖의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역량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자체는 대형주에 대한 솔린 현상이 조금 더 힘을 빠져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추이는 조금은 관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를 선택한다면 저는 포스코 그룹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재 공급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모아가볼만 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에코프로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57만 원대라 해서 상대적으로 큰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간에서 좀 모아간다면 55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지금은 큰 비중에 담고 접근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55만 원 구간 예의주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작전 100만 원에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 여부를 좀 더 인덱스로 보고 천천히 모아가도 좋다. 55만 원 부근에서 또 접근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 테마 9.1 종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수출 중단에 지시를 냈다. 아니다.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다. 지금 뭐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한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단기 테마에 좀 그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슈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이슈가 혹시나 안전이 좀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기사의 흐름대로가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요소가 중단, 중지를 했다라는 기사에 오늘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전면 금지 조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또 하락을 좀 보였어요. 이렇게 기사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지금 요소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요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요소수 대란 그리고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히토류, 흑연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광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이 혹시나 중단을 하거나 이런 수출 제한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파생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요소만 오늘 보게 된다면 이 종목들은 정말 단기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주가가 하락을 보이는데 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은 전면 금지가 아닌 거지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나 역시나 수급이 몰려서 움직이는 거라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입니다. 최근에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또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이 모듈러 주택 사업, 우크라이나 재검 과정에서 주요 사업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SY,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 좀 큰 등락을 좀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인데 저는 더 지켜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Y가 오늘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는 HTS 상에서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과 LG전자 쪽에서 모듈러 사업에 대한 사업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전 역할로 해서 계속해서 모듈러 주택 안에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을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가전체가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듈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패널 공급하고 있었던 SY 기업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사실 SY 기업이 이전의 상장명이 SY 패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패널 공급 모듈러 주택에서는 꼭 포함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우디 구프펀드에 대한 금고지기가 왔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참여 소식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현재 주가가 5천 원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상승했었던 위치가 고점이라기보다는 연중 고점을 좀 넘어가서 새로운 고점을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모듈러 테마 특히나 SY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접근한다면 저는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도파해서 7천 원 아닐 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고점에서 돌파를 한다면 6,200원대가 매물대 진입이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에 대한 모멘텀으로 SY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7위와 6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장애의 관심주 7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견주한 또 하나의 테마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인벤티지 랩이 이슈와 함께 강한 급등으로 오늘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인벤티지 랩이 경부형으로 개발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오르는데요. 덴마크 비만 치료제 회사인 노부도 디스크의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서 먹는 형태의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 작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내년 개발을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양대 3매 노부노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모두 주사제를 넘어서 경구제로 그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또한 인벤티지 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기반의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 탈모도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제 임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탈모 모멘텀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AI주들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솔트룩스 선방하는 흐름 속에 오늘의 6위입니다. 전일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토종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를 공개했습니다. 루시아 GPT 합리적인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국내 기업이 약 80곳에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그 흥행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AI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특허청, 행안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수행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솔트룩스가 추적해온 한글 데이터 약 1테라바이트 이상의 학습을 한 초거대 언어모델로 데이터 저작권 이슈를 최소화하고 법률, 특허, 금융, 교육 등 각 전문 분야에서의 최적화 맞춤 언어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또 손쉽게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과 루시아를 연동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쪽으로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루시아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솔트룩스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와의 협업 기대가 높죠. 삼성도 자체 생성형 AA 개발 이벤트가 있는 만큼 동반해서 주목되고 있는 솔트룩스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인벤티즈랩입니다. 전태진 파트너는 오늘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이 좋은 이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경구용으로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주사제보다는 사실 생체 유용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경구용으로도 어쨌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인벤티즈랩이 과연 비만 치료제 안에서의 그 모멘텀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이쪽, 특히나 비만 당뇨 이쪽에는 계속해서 수급들이 들어와지고 있어서 오늘 은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 때문에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살도 확진자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팀카다시안 이런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위고비 관련해서 주사를 맞으며 살을 뺐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고비가 좀 같이 유명해진 거고요. 이제 위고비가 경구용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비만 이제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고 요즘은 유아 비만서부터 소아 비만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비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 그리고 말씀하신 탈모 치료제 그리고 장기 지속용 치매 치료제까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시가를 이탈하고 지금 저가가 지금 현재 2만 7,8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갭 상승을 해서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가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손조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다만 제가 요즘 달리는 말들이 지금 올라타는 거 좀 가는 종목들이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손조가는 정확히 좀 타이트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이 낮을 때는 그거는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달리는 말은 계속 타되 떨어지는 순간 납권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윗구리를 달았잖아요. 그럼 갭을 메꾸러 다시 내려가는 그 순간에 소화되는 걸 본 다음에 신규 매수를 보여야 될까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위 인벤티지 랩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하이버클로버 X 이후에 또 자체의 솔트룩스가 개발한 생성형 AI 루시아 GPT 때문에 좀 이슈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추가 상승 또 얼마나 기대할지 또 알아보고 싶은데 기대감 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공파트너님? 네,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의 생성형 AI 발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 솔트룩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삼성이 AI를 만들었을 때 협업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현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과의 과거 협력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생성형 AI를 만든다, 언어 모델에 대한 모델을 솔트룩스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추후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이벤트에 대한 소멸이냐 저는 일단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언어 모델에 대한 시스템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충분히 선반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삼성의 생성형 AI 발표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루시아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플루닛이라는 플랫폼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가전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메타 휴먼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연결관린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주요 관공사와 협력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솔트룩스에 대한 주가 향방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 대한 생성형 AI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루시아를 통해서 정말 수익화로 실적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로 일단 솔트룩스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아라비아 국북펀드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오늘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옴 시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이틀 약세자가 돼서도 기대감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 5.4%의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에서 IT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에도 그 충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지개를 켜던 IT 소부장주들 다시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중 덕산 네오룩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5%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 섹터 시장 내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톡스 대표 종목인 메디톡스는 해외 시장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실적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8월 시작과 함께 단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7%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과 함께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배당주 투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로 금융주들이 꼽히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실적도 견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4% 오르면서 3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짱의 관심주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오늘도 진격의 로봇 테마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오늘 테마의 힘은 상대적으로 완화됐지만 유진 로봇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5위를 자제했네요. 로봇 주 내에서 종목 상승 순환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일단 LG유플러스와 함께 물류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기대로 물류 로봇 영역 확대에 대한 움직임으로 유진 로봇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UBC와 디지털 트윈 솔루션 및 물류로봇 사업 활성화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죠. 또 국내 물류 유통 전시회인 SCM 페어 2023이 있었는데 물류로봇 중심의 전시로 물류로봇의 빠른 성과 기대에 관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가를 경시해 나가는 물류로봇. 오늘 로봇주 내에서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봇틱스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일 바닷구에서 급등 나온 아지넥스텔, 휴립 로봇과 같은 종목들은 오늘 고점 찍고 또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류로봇의 최근에 모멘텀이 부각된 유진 로봇을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의 박자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원전주 제한적인 상승 속에 한전기술이 4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운전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사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최근 한국전력이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블록딜을 실패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슈로 들썩이기는 하나 반등은 또 제한적입니다. 결국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가시화되는지 여부가 주요 반등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수출 모멘텀 유효하고 또 올 연말 발표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실적도 괜찮은데요. 연료전지 사업의 매출 가시화 또한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폴란드와 체코 수주 본계약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4위를 자제했네요. 자,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모처럼 리포트 효과에 반등 주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오늘의 3위입니다. 신세계인터 보유의 명품 브랜드 셀린느가 직진출을 선언하면서 사실 매출 공백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3분기도 실적 기대는 높지 않고 현재 매출은 저조해도 하반기 신규 브랜드 출시로 내년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셀린느 브랜드의 매출액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 새로 출시한 인기 프랑스 브랜드 꾸레주 등의 신규 7개 브랜드 런칭으로 인해서 해외 패션 부분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단체 관광객 방안에 대한 효과도 봤는데요. 코스메틱 부문의 면세점 매출 증가 또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자주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도 기대되면서 이렇게 회복 기대는 나오고 있는데 현 주가는 저점으로 바닷권이다.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했네요.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유진로봇 전략 세워볼까요? 최근 들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주죠.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 상승 탄력 조금은 약해졌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유진로봇인데 신국가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30일 수요일 날 저녁에 대박천국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의 2차전지가 테마조들이 좀 사라지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섹터들이 몇 개 있지만 여기가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AI,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는 우리가 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유진로봇이었고요. 일단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LG유플러스와 MOU 협약도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UBC와의 업무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봇 관련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결국 노동력 부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 시장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한화에서도 또 한화 로보틱스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투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부 정책에까지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시작을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하반기에 발표할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이 종목들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냥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서 그 질주를 같이 즐기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진 로봇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시초가를 손절가로 잡고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이 이제 올해 7만 1,000대에서 2032년 43만 대까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로봇 산업의 성장 전망성에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만 3,7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 이 질주에 올라타도 좋다. 네. 루진 로봇에 대한 추세 매매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기술 4위 종목입니다. 이광호 파트너님 최근에 블록디 실패 이슈에 좀 급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전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반등이 뭔가 아쉬워요. 한전기술 필두를 세워볼까요? 일단 한전기술이 아닌 원전 파트에 대한 종목을 보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전기술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블록딜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사실은 실패로 끝났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매력을 당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전기술의 최대 회사인 한국전력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한전기술을 블록딜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블록딜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 블록딜이 실패된 입장은 이유는 주가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딜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춘다든가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준다라면 블록딜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차 거부한 상태에서 그 블록딜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질까? 저는 오히려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전기술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외 쪽으로 했을 때 SMR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만약에 한전기술이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주가에 대한 회복은 상당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다시 한번 최근에 무너졌던 블록딜에 대한 시도가 다시 한번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전기순뿐만 아니라 원전사업에서 SMR에 대한 사업이 국내외 쪽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특히나 북미진약에서 SMR 사업이 국내 기업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블록딜 내용을 지나가고 난에 보자. 그리고 원전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관심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외에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은 SMR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저는 최선호주로 우진 기업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의 G2파워라든지 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로 시선을 좀 옮기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블록딜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기관 매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매우세가 들어왔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재진 파터님.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실적 부분도 좀 좋았어요.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최근에 명품 브랜드 한국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진출을 한다는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국내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진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하면서 홍보부터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게 되면 분명히 독점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에 이길 수 있어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과 같이 해서 협업 MOU를 좀 같이 해주고 콜라보를 자주 해주면서 어쨌든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출시할 제품들, 브랜드들, 화장품, 패션도 있고 화장품 쪽에서도 출시된 브랜드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에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손절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으나 글쎄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상승을 하려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접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 기업 자체는 실적 자체가 워낙 좋고 나중에 중장기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그 속도가 좀 느릴 거다. 화장품 관련주로도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달리는 말이라면 이 말은 좀 뚱뚱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느리게 갈 거고 느린 말, 네. 느리게 갈 거고 시청도 좀 다른 것보다 무겁고 그러니까 느리게 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도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고 물론 올해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그 부분도 결국에는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면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순현 님께서 애플은 죽지 않아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간밤 애플이 미중 갈등 속에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곧 아이폰 15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반응에 중국향 악재를 디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퀴즈 님의 의견입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어요. 요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3월 로봇 테마로의 가파른 상승을 보인 후 꽤 길게 횡보했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자리하면서 테마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가버렸는데요. 오늘도 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의 모습이 정말 궁금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슬 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못 오르는 종목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언어유희 참 놀랍고도 오프네요. AI 반도체만 오르다가 소부장으로도 그 힘을 나눠갔더니 이제는 그냥 다 같이 축 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듬직한 주도 섹터, 반도체와 2차전지를 믿었는데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코코 님의 의견입니다. 9월 13일에는 미국 CPI, 14일은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5일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이라고 일정 짚어주시면서 오를 일은 크게 없고 내릴 일은 쌓여있는 장세임이란 의견도 덧붙여 주셨어요. 우리 시장은 9월 말에 긴 연휴가 있어서 초반에라도 강해야 하는데 체크할 리스트만 쌓여가고 눈치 보느라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저희 랭킹쇼 종목 탑10과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애 관심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과연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2위 종목 바로 SKI닉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 눌리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힘이 빠졌고 그 안에서 오늘 유독 낙폭이 큰 SKI닉스. 미중 갈등 불똥에 왜 SKI닉스가 그 불똥을 맞나요? 장중 4% 넘는 하락입니다. 전일 우리장 마감하고 SKI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SKI닉스는 미국 제재 도입된 이후에 우리는 중국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 상무부에 신고하고 지금 그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화웨이의 메이트 60%를 해체해서 분석한 결과 그 부품 가운데 SKI닉스의 스마트폰 디렘인 LPDDR5와 낸드플래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이 뉴스와 함께 지금 외국인 매도에 투심이 위축된 SKI닉스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오늘의 하락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비만치료제 이슈가 강한 핫하다 보니 그 안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한미약품이 오늘의 대망의 1위를 자제했습니다. 비만약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차세대 비만약 4개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라고 앞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향후 100년을 이어갈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로 이 비만치료제를 낙점한 건데요. 내년 초 체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 그 유명한 GFP1 계열의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개발 트랙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비만증을 적응증으로 임상 3상을 신청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하면 최소 4개 이상의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건데요. 가장 진도가 빠른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국내 임상 1상을 신청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고비의 인기로 비만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국내 업체들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제 비만치료제로의 모멘텀을 더 더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위와 1위 각각 전략 세워봅니다. 이광무 파트너님 2위 오늘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낙폭이 깊은데 덩달아서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죠. 화웨이발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낙폭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불똥이 튀었고 그리고 새우등 터지는 꼴이 오늘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웨이 폰에 SK하이닉스 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직접 공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좀 예상이 되냐면 미국에서 그동안에 지난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계속 단속을 했었던 것은 반도체 전수소사처럼 공급망에 대한 규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중이 아닌 주변 국가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얼마만큼 기술력이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DUV 장비로 해서 과연 중국에서 특히나 SMIC에서 기술을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SK하이닉스의 현재 사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아닌 반도체 갈등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조금은 잔여 진동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주요 기업의 HBM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 계약은 정말 큰 뉴스에 있는데 일단 진행이 된다면 4분기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분기는 오롯이 SK하이닉스의 단독 공급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SK하이닉스는 몸에 두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신다면 지난 11만 원대부터 해서 12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가격대를 박스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계속해서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내려온다면 10만 원대 그리고 또 올라온다면 14만 원대의 밴드까지 보시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그리고 반등에 대한 기회가 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반사 이익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지금 결국에는 그 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진단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태진 파트너님 지금 그런 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주들 HBM 관련 주 사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소부장주도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조정을 받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를 이끄는 대장주는 반도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 2차전지라고 보는데 향후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주를 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차전지는 아직은 신용융자라든지 공매도 관련한 우려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되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소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돼서 공급도 있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 ARM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좀 꾸준하게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장 눈여겨보세요? 저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ARM 상장 이슈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움직이는 나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운 칩스 이런 친구들이요? 그리고 많죠. 넥스트칩,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종목을 잡으셔가지고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내면 좀 좋다.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주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가장 핫한 치료제 아마 비만 치료제일 겁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주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건 맞아요.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만 관련한 이슈, 바이오 관련한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꾸준하게 체크는 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이오주는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오늘 한번 장대 양복이 나와주면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이 있다라면 접근해보셔도 되고요. 일단 한미약품은 계량신약을 앞세워서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 관련해서도 강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번에 R&D 센터 내에 관련해서 비만 개발 점단 조직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슈가 됐었고요. 계량신약 부분에서는 워낙에 좀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량신약이 신약 개발에 비해서 개발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부작용이 검증이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도 워낙 잘해서 국내 제약자 기준 병원 처방 의약품을 뜻하는 원외 처방액도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제약주 중에서 만약에 한미약품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가벼운 종목들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겠지만 저라면 이 한미약품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들로 빨리빨리 순환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문 파트너님 한미약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사실 어려운데 이번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루핑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섹터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만 제품 사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게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요 제약 혹은 주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개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유진로봇부터 1위 한미약품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바로 발표해 주시죠. 금요일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반도체 관련 댓글 남겨주셨던 윤슬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와우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여러 정보가 가득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우네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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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